샌드앤드루스 그린밸리의 실키오크 홀이 좀 많아요 여기가 옛날 들어간 느낌이 아니긴 한데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들어가는 데가.. 아 클럽 왔어 클럽 왔어 들어가는 데가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야 멋져 멋져 근데 어우 여기 다 이발 했네 깔끔하네 와 좋다 하늘 멋지고 나도 여기 계속 여기로 가고 싶고 요즘 뭐야 문장만 겁나 멋있게 만들어 놓고 뭐지 저건 골피장이나 새로 생긴 줄 알았네 자 여러분 멋집니다 야 일단은 이발을 다 했어 깔끔하게 이발 했네 야 이 골피장이 골피장에서 돈 잘 안쓰는데 이 사람들 왜 이발을 시켜놔 드릴게요 아 싱화타일랜드가 이제 하나보다 이게 아마 파타에 있는 거의 모든 골프장에 다 할 거야 싱화컵이 타일랜드여 해가지고 설마 대회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어 사람 없는데 사람이 없어 하나가 그냥 손님이 없어서 없는 거겠지 설마 뭐 대회하고 놀랄 정도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자 노부킹으로 왔어요 노부킹 약간 불안하네 이제 어 캐디가 있네 자 캐디는 있어요 세이트 앤드루스 세이트 앤드루스 세이트 앤드루스 노부킹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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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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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킹 오케이 다행입니다 골프칠 수 있습니다 노부킹 오케이 주장 아니에요 진짜로 나 저 약간 무서웠어 지금 마시네 웅 웅 웅 시스터 유튜브 오케이? 유튜브 유어 페이스 오케이? 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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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메리 뷰티풀 우리 웅 누나랑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찍는다고 말씀드렸고 허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이런 말을 태국말로 하고 싶어요 근데 영어로라도 하고 싶은데 공고로 나와 가지고 그러네요 지금 꿀꺼 옷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좀 땀이 많이 젖어서 그냥 일상복 입고 나왔는데 제재는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18월에 5만원 5만원이면 노부킹으로 태국에서 18월을 1인 파트로 할 수가 있어요 한살누나 묵누나랑 재밌는 18월 꿀프를 날씨가 약간 더운 편 근데 시원해 바람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이거 너무 좋아 한국에서 내가 얼마 전에 골프 칠 때 더워 죽는 줄 야 시원해 시원해 우리 형님들은 이 시원함을 지금 모를 거야 정말 시원해 지금 창피하고 있어 이 새끼 뭐야 한국 또라이가 또 하나 왔구나 제가 충분히 캐디패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파 할 때마다 조금씩 더 드릴 거고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지만 태국말도 영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이런 미친 놈을 지금 처음 보는 거야 태국 골프의 참맛이 여기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컷 들어가야죠 그 맛을 치는 건데 자 우리 이제 제가 핸디는 드렸어요 1500바트 내가 1500바트를 따야 나는 본전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골피도 열심히 치잖아 안 친지 두 달 넘었습니다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아 진짜 거짓말 하고 있어요 골프 진심이에요 저랑 클리아야 진짜 와 핸디 줘 핸디 줘 장난해? 어? 조그만 아 진짜 조그만 와 사기 골프네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어요 짜식 골프 좀 치고 와라 그때 이렇게 칠 거야 이런 거죠 자 배워봅시다 얼마나 남았느냐 거리 거면 라이아 타올라이 카드? 아 아 성롸이 250 250 근데 6번 앤드 쓰리 우드 프리즈 아 아 오케이 네 꺼지래요 너 공을 그따위로 쳐놓고 니가 지금 우드 달러 소리가 나와 지금 예 하하하하 로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저는 싫어해요. 많이 걷는 걸 스코어고 나발이고 무조건 카트길 역세권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까 보니까 한 270m 쉽게 치던데 사기 골프죠? 아닙니다 지금 고백하고 가면 아닙니다. 초틀만 쳤습니다. 초틀만 여권 주세요 가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핸디를 15개 줄 상황이 아니야. 충분합니다. 첫 털에서 이겼잖아. 아니죠. 원래 첫 끗값이 깨끗발입니다. 보통 이게 4개 골프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상사인데 접착 골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겨버려. 전화하네? 아이씨. 못 해먹겠네. 어딜 가든 다 악마들이에요. 여러분 골프 4개 골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형님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적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4분이 치고 계시고 지금 카트는 안 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2명이니까 경기 진행이 지금 너무 느려서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치면 안 되겠냐 해서 지금 두홀을 점프해서 4번 홀에서 플레이를 하고 모친 홀은 다시 돌아와서 플레이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3길파 4 2 0 4 3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뒤탕 슈퍼 좀 안되네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오른쪽 내리막 오른쪽 그냥 바로 원테이크로 왼쪽 인사이 오르막 왼쪽 인사이 왼쪽 인사이 왼쪽 인사이 공도 안 닦았어요 뭐 해보는거야 인 오케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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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은 아니잖아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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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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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야 너 오케이 죽고 싶어요 아 대충 쳐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카메라가 켜지면 못치냐 이렇게 70m고 조금 러프가 깊어요 약간 세게 가야 되겠군요 그래도 못 올라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똑바로 올라오고 끝 나 파 더블 나 파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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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더블 더블 아까 그 백발 그 때 끝난거 뭐야 빨리 주워 다시 줘 아 아까 백발 그거 뭘 줬잖아 빨리 주워 아니 종사인데 아 더블 아니야? 어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